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리플 Q&A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리플 전망. 리플 전망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인사 올립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신다면 누구나 리플로 500% 이상 수익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이 화면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리플 공식 사이트 화면입니다. 네,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리플에 대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도 편하고 말씀드리기도 편하게 제가 기사 2개 가져와 봤고요. SEC 소송 결과 XRP의 유리 리플 코인 시세 전망의 촉각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같이 보시면 되고요. 리플 코인 시세가 소폭 상승 중이다 라고 써져 있지만 리플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갑작스런 폭등이 한 번 왔었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기사 보시면 보시다시피 12시 30분 기준 업비트에서 리플 정거래인 대비 0.18% 상승 중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격은 571원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610원을 돌파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승소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이미 고래들이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차트에 변동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리플 수익 보고 싶으시면 하단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사실과 법은 리플이 편 이라는 말도 승소가 기정사실화되어 가면서 힘을 씻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최근 암호화폐 진화적인 은행이 문을 닫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은 견고하게 유지됐다 라는 문구 한번 보시면 그만큼 리플 코인 포함 모든 코인이 가상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하는 부분은 리플 승소 기대감의 20% 넘게 급등 4개월 만에 최고치 리플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알고 계셨을 테지만 리플은 소송이 여태까지 길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소 소식도 여러 번 들린 상태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왜 올랐냐 법원 판결까지 리플에 편을 들고 있다 라는 내용 중점적으로 한번 읊어드리면서 다른 때의 소식과는 달리 이번 소식은 고려들도 투자에 참여하며 기정사실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매체는 시장이 리플에 승소를 기대하는 이유로 리플이 20일 법원에 제출한 보충서을 언급했다. 해당 서류는 바이낸스 US에 보이져 디지털 인수를 승인하는 미국 파산법원의 판결문이다. 이런 말 한마디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코인 시장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전망이 그 어떤 때보다 밝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밝은 전망에 수익이 추가적으로 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떠있는 번호로 숫자 1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는 리플을 고점에 매수했다. 가격이 얼마까지 갈까 궁금하다. 라는 분들도 문의 주셔도 성심성의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진은 3월 21일 12시 55분 경캡쳐드린 화면이라고 말씀 한번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다 저렇다 할 큰 폭격차 없이 무난무난한 박스형 형태로 그래프를 유지하였다면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최고가 619원 요즘 시장에 흔히 볼 수 없는 균등입니다. 여태 말씀드린 얘기를 토대로 수익이 최소 500%라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현재 리플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편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태까지 리플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태 영상을 잘 보셨다면 제 말씀 다 이해하시고 다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플 싸게 사는 법 혹은 이 상황을 이용해 파도를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 번호로 문자 1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리플 Q&A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